Q. 랜덤 프로포즈 자 우리 게임 해볼까? 네! 좋다 좋다 진행 좋다 원활한 진행 감사합니다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팀전 랜덤 프로포즈 대작전입니다 어? 프로포즈? 랜덤 프로포즈? 팀원들은 릴레이로 말을 이어서 프로포즈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카이 씨한테 프로포즈를 해볼게요 여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카드를 두 장씩 뽑을 거예요 랜덤하게 사랑스러운 널 보니까 오늘 맨날 저만이? 희망이 생기네 너랑 같이 있을 때 나의 발에는 항상 발냄새가 나서 항상 우저봤지만 징글징글한 사랑 받아줘! 말을 만드는 거야 말을 만드는 거야 또? 먼저 세 사람이 하는 거잖아 네 먼저 이 팀에서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상엽이한테 할게요 저요? 컴온 제가 할게요 어떤 스타일로? 어떤 스타일 좋아해? 저는 좀 섹시한 오케이 얼마나 섹시해? 섹시하게 해줘? 섹시하게 야하게? 아니 야하게 말고 섹시하게 이게 무슨 차이지? 좀 고혹적인 느낌으로 해줄게 고혹적인 느낌으로 고혹적인 느낌으로 고혹적인 느낌으로 고혹적인 모양 이렇게 이런 걸 고혹적이라고 하지 언니 권소민 머리 넘겼어 언니 원수린 진짜 여기 없다 원수린 진짜 여기 없다 원수린 진짜 여기 없다 뻥이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너하고 전소민 진짜 징글징글해 왜요? 우리가 왜 어떻게 됐는데요? 그냥 농담이야 아니 그냥 Just joke 오케이? Just joke 자 갈게요 잘 풀게 걱정하지마 죄송해요 오늘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임플란트 좀 했어 어? 무슨 오빠 이거 적극한데? 짜증나서 이빨을 뽑아서 임플란트를 한 거야? 오빠 나였으면 이렇게 했었다 내가 임플란트를 했어 가슴 임플란트 가슴 임플란트? 가슴 임플란트? 가슴 임플란트? 그게 섹시한 거야? 가슴 임플란트가 어딨어? 가슴 임플란트 섹시하긴 해요 섹시하긴 해요 섹시하긴 하네 섹시하게 가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해야 뒤에다 바뀌지 적당히 네 다시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했어 말투 말투지 최민수서 매입인가요? 귀엽죠 하이파이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트윙이 나오는 거야 아 진짜? 그러더니 갑자기 내 입에 똥파리가 모여주네 뭐? 우취하긴 거죠 우취하긴 거죠 우취하긴 거죠 우취하긴 거죠 우취하 얘네들이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안했지 근데 이게 똥파리가 몰려들었다고? 입에 똥파리만 모여드네 생각보다 보여줘 조화롭지 않니? 이 똥파리와 임플란트 섹시해야 돼요 사실은 입 냄새가 나서 모여든 거거든 우리 낙지탕탕이나 먹으러 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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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야 네가 잘해야 돼 아무리 잘해야 돼 지금 소민이가 어떻게든 살려냈으니까 제시는 섹시하니까 존재 자체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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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끼치는 얘기해 줄까? 소름 끼치는 얘기해 줄까? 오우 permits 섹시해 섹시해 오오 오오 좋다 좋다 오우 오우 좋다 좋다 해봐 왜냐하면 제시는 섹시하니까 해봐 해봐 나 Hey 나 might 널 위해서 브라질 왁싱까지 해줄게. 오늘 밤. 오늘 밤. 워싹. 워싹. 아, 너무 섹시해. 야, 그게 섹시한 거야. 이게 무슨 프로포즈야. 오늘 너 위해서 오늘 저녁에 브라질 왁싱 해줄게. 제스컴. 나 너무나 좋아. 나 이런 여자 있으면 받아줄 거 같아. 너무 쿨해. 그러면 이거는? 받아줬어? 합격. 합격. 제스 이번에. 제스. 징글징글한. 아, 좋다. 조합이 좋아. 지금 너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방귀가 징글징글하게 나오려고 해. 참아. 하지만 너의 천사 같은 마음씨로 조금만 봐줄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블랙헤드도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오, 맛있어. 아, 라이크. 지금 약간 어? 섬했어요? 심쿵, 심쿵. 자, 마무리. 자, 우리 삼겹이가. 자, 우리 삼겹이가. 자, 우리 삼겹이가. 아, 너버터다. 아, 너버터다. 아, 너버터다. 아, 너버터다. 근데 난 괜찮아. 고백 받아줄게. 컴먼. 고백 받아줄게. 컴먼. 아, 참고. 아니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지.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로 하시죠. 이럴 거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하면 되잖아, 그치? 이래서 3끼를 먹는 거나 소화가 다 됐네. 다 되지. 가위바위보. 컴먼. 이거는 좀 힌트를 받아야겠다. 네,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받아서 좀. 게임, 게임 무슨 게임일까? 아, 그렇네. 게임 무슨 게임일까? 소미. 소미 옆에서. 나 찍, 너 찍혔어. 소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아, 이러지 마요. 소미야. 소미야. 소미야 너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이러지 마요. 가리고 해, 가리고. 카메라를 보고 왜 쓰십니까? 아, 소미야. 아, 소미는 입모양 너무 웃긴다. 아, 소민이. 이주시기 필요하신 분. 하나 주세요. 내가 소민이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소민이가 한 거요? 나도 한 번만 해. 나도 한 번만 해. 가릴 생각이 전혀 없어졌어. 그냥 고개만 돌렸는데. 약간 무슨 타조라고 보면, 타조. 오빠 왜 이렇게 잘해? 나는 가린 거야. 언니가 가렸어. 오빠 못 가렸어. 언니가 가렸으니까 이빨을 읽어. 여기서 할 게임은 몽키 상식 퀴즈예요. 상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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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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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싶으면 그냥 대답하지 말고 띠띠띠하고 원숭이 형 내기시면 됩니다. 형, 이런 원숭이가 있다고? 소민이 봐. 소민이. 잘하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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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뭐 들기 같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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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채 게임.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몽키 상식 퀴즈. 서로 거스르지 않고 아무 허물 없이 친한 친구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아무 허물 없이 친한 친구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망. 망. 잘한다, 잘한다. 아니지. 아니지. 이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되겠죠. 맞아, 내가. 아니야. 마구고 간에? 마구고고 아니야? 마구고고고. 자, 이찬선 씨 모르면 넘어가고. 하나 더 있잖아. 어? 여기 넘어가다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잖아. 여기 넘어가다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잖아. 은하, 근데 왜 모르는데 자꾸 손이 여기.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거 아니야. 원숭이 생겨내는 거 같아. 원숭이. 원숭이가 뭐 맨날. 이거만 아니야? 아니, 근데 원숭이가. 여기도 굵고 왔지. 야. 아니, 야, 원숭이가. 이건 아니지. 원숭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원숭이도 자신감이 있다고. 아니, 땡이잖아, 땡이잖아. 막역주 얘기한 거예요? 막역주. 난 중마고 온 줄 알았어. 와, 오빠 잘한다. 한 번. 아니래, 아니래. 그리고 원숭이 잘해. 원숭이 어떻게 하는 거야? 원숭이 이건 아니야. 원숭이 어떻게 하는 거지? 응, 그렇지. 잘하잖아, 미주. 미주하고 나랑. 미주하고 나랑. 미주하고 나랑. 잘하잖아. 저거랑.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여기부터 할까요, 여러분? 자, 갑니다. 긴축 재정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고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3기 동안 장기 집권을 이루어낸 영국 최초의 여총리 이름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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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라라야, 너 해라. 라라, 라라. 라라가. 마라가? 아니, 아니, 아니. 마라가? 아니. 마라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원숭이 3명이 있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원숭이를 7살 때 봤어요. 우리 자매인들 너무 잘하신다, 진짜. 나 원숭이 안 되잖아요. 마가리 대처. 정답. 마가리 대처. 컴온. 마가. 마가리 대처. 마가리 대처? 마가리 대처? 마가리 대처. 마가리 대치는 거 아니고. 마가리 대치는 거 아니고.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죄송한데요. 마니노 계속 이럴 거예요? 마니노 계속 이럴 거예요? 마니노 계속 이럴 거예요. 더 쉬운 거 할게요. 더 쉬운 거 할게요. 마니노가 계속 이럴 거냐고. 아니, 아니.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원숭이 데리고 오게. 근데 이거 인가적으로 좀 어렵긴 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고도 못해. 갑니다. 이상했습니다. 국보 제 32호로. 뭐?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8. 회의사에 보존되어 있는 세계문화 의사는? 8. 됐다, 됐다. 이거 왔지? 됐다, 됐다. 이거 왔지? 됐다, 됐다. 이거 왔지? 됐다, 됐다. 8. 8이잖아. 8? 8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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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 원순이 해? 그냥. 8이잖아. 야, 근데 마지막에 너 뭐해? 이거 위로 내는 거야? 8. 8. 8. 8. 8. 8도. 8도 대장경. 알긴 알았어. 알긴 안 거야. 뭐라 그랬어? 8만 대장경. 8도 대장경이에요.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이에요. 야.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놔둬주세요. 조금만 더. 동물 바꿔주세요. 이제 떨어졌어요. 하마. 그 정도 해야지. 하마 좋네요. 하마. 뱀. 뱀. 뱀을 어떻게 해? 뱀. 자, 갑니다. 그냥 드리는 문제. 네. 영국의 간호사로. 영국의 배달의 사람. 나 알 것 같아. 크림 전쟁 중 야전 병원장을 영임하셨고요. 탁월한 간호 능력으로 명성을 얻어 백의의 창사로 불린 이 사람의 이름은? 나. 형 뭐예요? 나, 나. 그러니까 형 뭐예요? 아니, 아니. 모르면 돼. 모르면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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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잘한다. 나. 그렇지. 아니. 이. 좋아. 팅. 뭐라고요? 이. 좋아. 팅. 뭐라고요? 나. 이. 팅. 나. 이. 팅. 나. 이. 팅. 팅. 모르는데. 안돼. 모르면 돼. 안되는. polític.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미즈야 어디 있어? 이거 왜 이래요? 황 착해드려 죽겠네. 진짜. 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 게임을 바꾸든지 게임을 봐야죠 나는 힌트도 힌트인데 미주는 진짜 지금 이거 계속 방송 나면 큰일 나요